한글자막 by 김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앉혀요? 이제 하면 되나요? 안녕하세요. 이 자리는 저를 위한 자리겠죠? 저 앉을게요. 왕좌 같아, 왕좌. 여기 앉을까요? 여기 앉아, 여기 앉아. 요! 암철로. 안녕하세요, 이재노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사랑둥이, 귀여움둥이, 공동년생의 대표 핫단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제 이름은 이마크입니다. M A R K L E E 안녕하세요, 런쥔입니다. 안녕하세요, 나재민입니다. 나재민이요. 정국의 바뀝환 안녕하세요, 저는 지성공원 박지성 지성퍼리입니다. Dar, Thank you 혼자요? 어떻게 혼자 있을 수 있죠? 혼자 있는 건 약간 손과 발을 묶어놓은 느낌이잖아요. Together. 같이 해, 같이 좋아 네, 혼자 있을 때 저는 저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는지는 사실 비밀고요 보통 사색의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진짜 거의 없는데요? 항상 약속이 있고 항상 밖으로 나가서 노는 편인 것 같아요 네! 세상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? 즉흥, 약속, 친구입니다 약속? 바로 나가야죠 저는 즉흥적인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계획을 다 세워두기 때문에 약속도 거의 한 2주 전에는 약속을 잡아야지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쉴 때도 계획을 세워요 미리 청소를 하고 정리하고 밀린 일들 하기? 막 이렇게 갑자기 생긴 약속도 약속이다 약속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에 7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자,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거고 약속은 어디라고 있는 거죠 이 팍팍한 세상 그냥 플렉서블하게 살아야죠 세상엔 지켜야 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 절대 저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선과 약속이에요 약속은 무조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옷은 왜 입냐면 제가 제일 켜야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느낌 무조건 깔끔하게 단정하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심플은 더 베스트 아시잖아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일단 굉장히 몰입을 너무너무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픈 영화를 보면 진짜 너무너무너무 슬프고 기분 좋은 영화 볼 때는 아마 그 주인공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슬프죠 그냥 슬픈 게 슬픈 거 알겠습니까 아 운다고 대답했어야 되나요? 잠시만요 지금 노을이 미쳤는데 사진 좀 찍어보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와 미쳤는데 어 해가 지고 있네요 곧 저녁인가? 한 단어로 저를 담기에는 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질문은 패스하겠습니다 AI? 어 귀엽다? 발랄하다? 갉았다 아 아마 강아지? 사람들 다 나보고 강아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양이 더 좋아요 고양이로 불러주세요 응응 나는 나다 그게 다예요 다시 It's yours 나를 표현한다는 뭐가 있지?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를 표현한다는 뭐가 있을까요?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? 나를 표현한다는 임금 임금 컷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끝이에요?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질문도 없어요? 아 너무 아쉬운데 아 벌써 친해졌는데 뭐 어떻게 밥이라도 같이 한 건 아쉬워 그럼 끝난 거죠? 다음 일정이 있어서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! 아니 저에 대해선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? 아니 저랑 막 이렇게 대화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제가 더 궁금하시다고요?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전달된 거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어요? 아니 질문이 더 없어요?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? 나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아 아쉽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 그럼 저랑 농구하러 갈래요? 하하하하하 아 어머 어머 해가 돼 AI 카메라를 응시하고 어색한 미소짓기 약속 같은 경우에 무조건 지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약간 호러 영화 아니에요 지금? 아 나